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23일 목요일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히브리서 10장 9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지상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사역과 하늘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의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늘성소에서 그분의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지상성소에서 그분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 죄는 처리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을 읽어보라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권하시는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늘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녀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의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각시대 대쟁투 489 구원의 계획은 대쟁투를 종결하고 이 행성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완전한 계획이다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상과 이를 지켜보는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냈다 십자가는 죄의 끔찍함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제공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기도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택을 나누어준다 교훈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의 희생은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며 온 세계를 위해서 구원하는 속죄를 제공한다 묵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적용 심판이 구원의 계획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는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세 언약의 속죄 원리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세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각시대디징투 421 성소에 뿌려진 붉은 피에 예수님의 귀한 희생과 공로가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저의 죄가 주님께 그런 고통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피 흘리게 한 잘못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들이오니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피 흘리게 한 번 더 돌이키고 주님을 피 흘리게 하시옵소서